자 오늘은 마이 랜야드 나의 나의 안전벨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아킴보 등강기입니다 더블 포지션 랜야드 철물점에서 철물점에서 도로래 샀습니다 해전 도로래 2개 사가지고 간짜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스프라이싱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고공에서 아니 광양에서 고사목 제거하다가 한쪽을 잘라버리는 바람에 다시 제작했습니다 로프는 12.7mm 17.7mm 아브리스트 로프입니다 수봉용 로프인데 스프라이싱 해가지고 아이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차이였습니다 자 이거는 디딩할때 쓰는 도로래입니다 앵커 이거는 제가 스프링강으로 자동차 스프링 판스프링으로 절달해서 만든 고공에서 나무 절달할때 쓰는 지렛대 직접 말하자면 지렛다라고 하죠 아 이거는 엔진톱이나 충전체인톱은 충전 낙하 방지 고리입니다 아 이거 안전벨트 위에 위에 뭐야 얘는 터프필드를 사가지고 터프필드 사가지고 살았습니다 에델위드 사에서 출시한 안전벨트입니다 회전이 되면서 꼬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서 만든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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